어? 저기가 뭐야? 어? 여기 뭘 기다리는 거야? 혹시 여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거 혹시 어떤 줄이에요? 여기 무슨 줄이에요? 아, 크레페요? 아, 이게 크레페 줄이에요? 아, 저건가 보다. 여기, 여기, 여기. 근데 저기 실례지만 여기 크레페가 뭘로 유명한 거예요? 누가 제일 맛있어요? 할아버지가. 아, 할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드시는 거예요, 오늘? 아, 맛 보셨었어요? 먹어봤어요, 이거? 나요? 처음이에요. 여기 처음 먹어본 분들이 많네. 그러니까.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쌍문동? 어? 형네 동네네. 제가 수율이 또, 야, 잠깐만 여기 줄 좀 맡아줘요. 아니요. 제가 또 수율이잖아요. 한 명 맞았다. 쌍문동, 아이고. 쌍문동, 야. 쌍문동 오셨구나. 제가, 제가 수유중학교. 제가 수유중학교 나왔어요, 수유중학교. 아, 쌍문동. 안녕하세요. 너무 서서. 다 이러네요. 아니, 뒤로 가세요. 주로 가세요. 손하래?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분명... 내가 동네 후배들 만나러 간다고 줄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만나러 가래요? 아시죠? 저 뒤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레페가 이게 그렇게 맛있나? 근데 재석이 형 성격이 이게 안 맞지 줄 서서 아무리 맛있어도 안 먹어요 물론 그거에 효과가 가는 분이니까 근데 경훈이 오자 그러면 오지 유일한 저녁 형 마이프 이제 가신다 땡겨진다 땡겨진다 왔다 왔다 드디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니까 예쁜 순서대로 봤어요 진주 꼴찌네 딸기 바나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5개 딸기 바나나? 6개입니다 어려워 아름다 technologies 아름다 이게 고소하게 이게 아따마 어떻게 이렇게 알맞게 딱 구워지지? 저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나도 아이스크림입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또 나이야? 나이대로 해. 저번에 흰털 있잖아. 그래 그래.